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문가다 전문가 여기다가 찍어서 먹으래지 전체 사진 한 번 이걸 좀 먹으면 갈치가 짱 나 사면 거 어떡하지? 밑에 엣지가 안 먹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쓰고 내려야지 응 인트로 들어 뭐예요? 카메라야 카메라 이렇게 쪼꼼해 머리에 낚시판을 좀 조심하래 우와 가시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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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다 애들이 안 오지 가시보 욕심을 주시는데? 저기있다 왼쪽에 있어요 오 진짜 고소 언니 이것도 밥주 아니 엄청 맛있다고 했는데 너무 좋아 이거 자리만 들어줘 고소 고소 야 이거 나눠줄게 오래나도 알죠? 하고 저기 이거 줘요 애기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안쓰지? 여기 갈치조림 좀 줄게 고소 응